이 송류산법주사에서 우리 송류산문화축제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우리 162만 도민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송류산문화축제가 아주 성대해주시고 농특산문화축제 판매해주시고 여러가지 지역적인 국회님께서 특별히 참석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음식입니다. 이 사찰음식을 많이 즐기고 건강을 많이 찾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을 보호자 이어서 충청북도의회 김양희 의장님의 축사가 이어집니다. 백미맥락행사의 테이블 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왜냐하면 그쪽에서의 뜻이 없죠. 아니, 아니, 아니.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되겠네.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입장 박수 부탁드립니다.